다이어트 안에 제가 어쩌다 머리카락이 다 가려지기 때문이죠. 저는 스트레스가 있어요. 제가 약간 심한 거 아니라 제가 머리통이 크거든요. 게다가 또 저희 멤버들, 일이나 나이나 그는 모든 멤버들이 얼굴이 너무 작아요. 제가 크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멤버들이 너무 작으니까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같이 있을 뭐가 상대적으로 더 커 보이는 게 있어요.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얼굴이 작아질까 고민하고 있어요. 근데 또 이제 제가 자재력이 좀 낮아서 없으면 안 먹는데 있으면 자재를 못 먹어요. 같이 하면 무조건 먹어요. 어제도 또 TMI인데 저는 연수가 혼자 먹는다고 해서 여기를 포기하고서 연수야 간다 해서 제가 연수랑 같이 가봤어요.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안 먹으려고 했죠. 의리는 카레라면, 전진은 그냥 라면, 그리고 김밥 두 줄을 시켰어요. 저는 그냥 만두 나눠 먹으려고 해서 만두 하나 시켰어요. 그래서 김밥은 안 먹을 생각이었는데 딱 나오니까 되게 눈기가 자르르 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한 번 하나 먹자 해요.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 다섯 개는 먹었어요. 그래서 저는 한 분을 제가 본 게 아,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. 가면 우리가 음식이 있으면 자재를 못 하는 것만 보겠습니다. 제가 또 이렇게 오리지널 혼자 찾아온다. 이러니 제가 혼자서 이런 영상을 찍는다 하면 그때는 살을 제가 무사히 빼고 나서 영상이 만들어질 겁니다. 아, 형 진짜 저 잘생겼단 말 그만 어필해요. 진짜 피곤해 죽겠어요. 만약에 제가 나중에 오리지널 혼자서 이렇게 안 나온다. 그러면 살을 못 뺀 거예요. 14일 전에 다시 한 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세요. 그럼 세상이 그런Fi거든요. 저도 몇 가지 뺀거든요. 지난 hou이 가면 아내가 woods Survŭ keys. 아 Dominican Games 형은 그는 벨illed 차이예요. 그럼 언제 그지 validate 옆으로